볼라레 칸타레 32카운트 포워드 점프입니다. 섹션 1 오른발부터 포워드락 리커버 포스터 스텝 왼발 포워드락 리커버 왼쪽으로 4분의 1판 사이드 샷 스텝 섹션 2 위브 스텝 오른발부터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섹션 3 오른발 크로스락 리커버 오른쪽으로 4분의 1판 사이드 샷 스텝 왼발 피벗 오른쪽으로 4분의 1판 왼발 크로스 샷 스텝 섹션 4 롤링발 풀턴 오른쪽으로 왼발 포워드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 왼발 터치 왼쪽으로 롤링발 풀턴 왼발 포워드 오른발 백 왼발 사이드 왼발 터치 카운트 5 6 7 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태그 두 카운트 보겠습니다 오른발 사이드 터치 홀드 카운트 1,2 1,2,3,5,6,7,8 1,1 1,2,5,7,8 2,3,5,6,8 2,4,7,8 2,4,7,8 1,2,8 1,2,5,1,2,5,7,8 2,5,9,8